오늘은 경주에 왔습니다 더 케이 호텔 앞에 탑이 황룡사 9층 탑 아 하고 모양을 따서 만든 것 같습니다 호텔이 아주 크고 좋습니다 입구도 좋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왔는데 이 경주에 있는 더 케이 호텔 입구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주에 올 여름에 한번 1박 2일로 왔고 오늘 또 다시 이제 가을이 넘어서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번 왔으니까 아주 호텔도 깨끗하고 좋구만요 아 이 소나무가 너무 멋있습니다 소나무도 멋있고 여기에 있는 조각 작품도 이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조각을 할 수가 있을까 아 제주 넘어가는데 나는 어지러워서 못 넘어갈 정도로 아이고 잘남습니다 이야 주변 주변도 아름답고 이쪽에는 신관 아 요거는 헌관입니다 헌관 헌관도 좋고 신관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항룡사 9층타월 본 따서 만든 이 탑도 한번 구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세미나장으로 갔는데 이것만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쪽에 이 탑을 더 가까이 한번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이쪽에 이 탑을 더욱 잘 따라 다녀요 네 네